안녕하세요 집샘입니다. 얼마 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믿고 집을 샀던 한 부부가요, 아이 3명과 함께 졸지의 길거리로 쫓겨나게 된 사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거 진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어찌된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빌라가 있는데요. 전용면적 14평 정도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실제 권리관계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소유자 C가 이 집을 실거주용으로 B에게서 사옵니다. 공인중개사도 중간에 있었고요. 등기부 등본도 당연히 확인을 하죠. 등기부를 보니까 B명의로 어떤 은행에서 9,6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은 채권 최고액입니다. 실제 빌린 돈보다 120%에서 130% 정도 더 잡혀있는 거예요. 이 은행은 1금융권이었는데요. 1금융권에서는 주로 120%를 잡습니다. 그래서 9,600만원 나누기 1.2 해보시면 8,000만원이 나와요. 그럼 실제로 B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8,000만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B가 이 8,000만원을 은행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쓰는 거죠. 이런 경우가 실제로도 굉장히 많죠. C는 결국 깨끗한 등기부 상태에서 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흔한 매매거래예요. 여기서 현금이 부족했던 C는요. 이전 소유자 B가 돈을 빌렸던 곳과 같은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등기부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채권 최고액이 1억 3,09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실제로는 1억 9백만원 정도 빌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1억 8,000만원에 사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출금을 빼고 현금 7,100만원 정도 주고 이 집을 사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 14평의 그리 크지 않은 집에서 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남편과 그리고 C양의 어머니와 초등학생 2명 그리고 유치원생 1명 이렇게 거주했다고 해요. 그 와중에 C는 2년 반 정도 후에 이 등기부에 있는 근저당을요. 모두 갚아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한 등기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출을 모두 갚은 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법원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장이 날라옵니다.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보낸 건데요. 이렇게 단보물 효력을 복구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소유자 B가 받은 대출도 B가 다 갚아서 없앴고 그리고 C가 받은 대출도 다 갚았는데 무슨 단보물 효력을 복구하란 말일까요? 소송이 제기된 원인은 이 전주인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본인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 전주인에게 집을 판 전전소유자 A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전전소유자 A가 이 빌라를 담보로 같은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는 1억 1,900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등기부에는 채권 최고액인 120% 해서 1억 4,280만원 이렇게 근저당권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전전소유자 A씨인데요. 2017년 4월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 만인 2017년 6월에 해지가 돼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이렇게 써 있죠. 10번은 이거고요. 그런데 이게 돈을 갚고 정상적으로 해지한 게 아니었어요. 전전소유자에서 사기꾼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자 이 A씨는요. 법무법인의 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대출받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를 위조합니다. 이게 뭐죠? 범죄 행위죠. 사문소 위조예요. 그리고 여기에 미리 3개서 갖고 있던 이 은행의 법인 인감도장을 이렇게 날인을 해요. 그리고 이 문서를요. 관할 등기국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담당 등기 공무원은요. 그 위조된 서류를 받고서 부동산 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어떻게 입력을 하죠? 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처럼 등기부상의 근저당에 빨간 줄이 가게 된 것입니다. 사기꾼 A는요. 돈을 실제로 은행에 갚지 않고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부에 있는 근저당을 지운 거예요. 이후에 전소유자 B는요.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매입을 하고 또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C한테 팔면서 대출을 다 갚아버렸죠. 그리고 C는 깨끗한 등기부를 믿고 집을 샀는데 하필 C가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소장이 날라온 겁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라는 취지는요. B나 C의 근저당권이 아닌 A의 근저당을 원상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C 입장에서는요. 깨끗한 등기부였는데 갑자기 1억 4천 2백 80만원이라는 근저당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기가 쓴 돈도 아닌데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누구 잘못 같으세요? C는요. A를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봤고 등기부상에 이 근저당권이 없는 것을 보고 샀어요. C 잘못인가요? 아니면 대출을 같은 집에 계속 이렇게 해준 이 같은 은행의 잘못일까요? 기존 대출을 갚았는지 확인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그것도 아니면 위조된 서류를 믿고 근저당권 말소를 해준 이 등기 공무원 탓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C는 당연히 너무 억울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기꾼 A가 말소시킨 근저당권 금액 1억 1,900만원을 대신 갚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참여하죠. 자 여기서 원고인 은행 측에서는 2017년에 설정되었다가 위조 서류 때문에 말소된 근저당권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C는요. 은행 측 의사와 상관없이 근저당권이 말소되긴 했는데 나는 모르고 산 거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회복해줄 수 없다. 이렇게 서로 대립을 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심 남부지방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피고 억울하니까 항소를 하죠. 2심 결과 나왔는데 또 패소했습니다. 피고들 진짜 억울하니까 이번엔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대법원에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은행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등기부가 현재 이렇게 됐어요. 순위번호 17번을 보시면 10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회복 이렇게 써있죠. 등기 원인을 보시면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리고 접수가 2022년 8월입니다. 2022년에 10번 등기가 되살아난 거예요. 무슨 좀비도 아니고 5년 전에 죽었던 게 다시 되살아난 거죠. 2017년에 설정한 1억 4,2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살아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피고들은요. 실제 채권액인 약 1억 1,900만 원을 채무자를 대신해서 은행에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덤으로 소송했잖아요. 은행에서 그만큼 돈을 쓴 거죠. 소송 비용까지 청구가 들어왔는데 약 4,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얘랑 이거랑 다 더해서 집주인은 자기가 쓴 돈도 아닌데 1억 6,7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등기부를 믿고 산 결과가 이렇다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물론 2017년에 이 근저당권 1억 1,900만 원을 현재 집주인이 갚게 되면요. 이걸 실제로 빌린 사기꾼 A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A는 사기친 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7건이 더 있다고 합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죠. 이미 징역을 살고 나왔고요. 어디에 사는지 연락도 안 되는 상태라고 해요. 이거 A한테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못 받아낼 가능성이 99%입니다. 그 와중에 은행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안 갚으니까 이 빌라를 얼마 전에 실제 경매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 C는 가족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현재 소유자 C와 그 어머니는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암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남얘기라고 그냥 지나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집을 안 사고 빌려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때 집주인이 등기부에만 나타난 가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왜 대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불쌍한 집주인 C 편을 안 들어주는 걸까요? 법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공신력이 뭐냐면 권리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등기나 점유가 있을 때 그것을 믿고 행한 법률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인데요. C는 등기를 믿고 거래를 했지만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게 국내법입니다. 등기부를 믿고 나중에 거래를 한 사람보다 애초에 진실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보호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진실된 권리를 갖고 있는 은행의 손을 일관되게 법원에서 들어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왜 인정이 되지 않느냐면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실제 소유자와 공적장구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공신력이 있는 등기로 바꾸자니 원소유자나 진실된 권리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등기소에서 지금처럼 서류만 보고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심사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은행의 돈을 실제로 갚았는지 매매를 하는데 매도인이 진짜 돈을 받고 의사가 있는지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실질적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바뀌지 않고 있어요.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전 월세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줄 장치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보완해주는 장치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있다고 하죠. 이거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 사건이 이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2016년에 남양주 니코틴 살인 사건에서도 등기부의 공신력이 널리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남편 오 모 씨가 가족과 외식을 하고 집에 와서 맥주를 한잔하고 수면제를 먹고 잤는데 갑자기 방에서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송 모 씨가 사망신고를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내였던 송 모 씨가 중국 여행 가서 만났던 내연남과 짜고 사실혼 관계의 남편을 니코틴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이 살해하기 두 달 전에 남편 몰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요. 남편의 재산과 부동산을 상속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 살해당했던 오 씨는요. 송 씨의 빚 7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었고요. 이 송 씨의 전남편이 키우던 딸 두 명을 함께 데려와서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용돈 5만 원 받으면서 모든 월급을 송 씨한테 다 줬다고 합니다. 이 살인자는요. 살해 한 달 만에 상속받은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현금을 마련하죠. 여기서 매수인은 깨끗한 등기부를 믿고 매입을 했죠. 이후에 살해당한 오모 씨한테 조카가 있었어요. 이 조카가 진전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해서 승소했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아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조카에게 다시 상속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여기 매수인 을은 엄청난 손해를 본 거잖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예. 이 살인자는요. 교도소에 가 있어요. 무기징역을 받고. 여기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게 될까요?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은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평생 모은 돈이 그냥 날라가 버린 겁니다. 나쁜 짓은 송모씨가 다 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부부가 지게 된 것이죠. 그럼 등기부도 못 믿고 우리나라에서 집사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손해보험에서 부동산 권리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대가성 광고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찾아본 거예요. 부동산 권리보험이 은행을 위한 거는 꽤 많은데요. 개인을 위한 것은 국내 부동산 업체에서 이거 하나뿐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보험사에서는 없는 것인지 제가 못 찾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등기부나 등기 권리증 주민증 같은 서류가 위조됐거나 매도인이 사기를 치거나 이중매매 등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매매대금 전액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이 들긴 해요. 부동산 매매가가 약 3억 이라고 한다면 보험료 가 15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등기 이전 법무사 가 여기에 세트로 들어오는데요. 법무사 수수료 는 30만 원 정도 라고 해요. 그래서 총 비용이 45에서 46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매매로 진행할 때도 법무사 수수료 가 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애매 계약서 작성 이후부터 잔금납입 7일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잘 검토해 보시고 가입 여부를 생각을 해보세요. 등기 공신력이 없는 것으로 인한 사고가 그때 바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5년 10년 후에 소장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입니다. 빨리 제도적인 뒷받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매에서는 이미 경매와 강제 경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강제 경매에서는 등기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는 공신력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 낙찰자는 더 안전하게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죠. 이는 다음에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집을 매수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이 자기 권리를 지키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것은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온라인으로 경매 정규강의를 오픈했습니다. 경매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 부동산의 전반적인 기초 지식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는 물론이고 매매 전월세 진행시 에도 자신의 자산을 잃지 않는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경매투자는 10번 해서 10번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한 번 잃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하는 지식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배우면 평생 직업이 되는 부동산 경매 기초 강의는요 투자 방법과 자산을 방어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시적으로 24만 9천원의 얼리버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매 기초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샘TV 였습니다.